어제 일본 오사카성에서 리키마틴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곧 시작될 공연을 앞두고 취재진들이 리키마틴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갑자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워낙 유명한 게스타의 공연이기 때문에 스태프들도 많이 날카로워진 상태고요. 현장 분위기도 무척 삼엄했습니다. 결국 예전과는 달리 카메라 촬영팀과 리포트만이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보아양 조금은 긴장하기도 할 텐데 질문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준비해간 질문들을 매니저와 검토 중인데 아주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드디어 리키마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